헤어컷의 고수 한봉구 헤어디자이너. 깐느 미용제에서 그랑프리를 가머쥔 이창 헤어디자이너. 엣지있는 여성 헤어컷 멋진 남성 헤어컷. 펌 어린이 헤어컷 상큼하고 엣지있게 명품 미용실. 2535813383 레이크우드 신신백화점 옆 명품 미용실. 페더러웨이 커뮤니티 센터 측이 추워진 날씨로 인해 주민들에게 워밍 센터를 개방한다고 알렸습니다. 계속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날씨에 커뮤니티 센터 시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,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. 페더러웨이 커뮤니티 센터의 전화번호는 253-835-6900입니다.